간만에 차점 가지고 나온 출근길. 역시 일찍 나오니까 덜 막히네. 어? 초보? 간격 좀 벌려줘야지. 뭐야 이건? 운전 못하는데 보태준 거 있죠? 뭘 봐? 초보 좀 봐? 마 내 초보 운전이라 안 가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보 운전 스티커. 아니 뭐 뜻은 없고 그냥 재밌으라고 붙인 거고. 진짜 문신 있으신 거. 아니 문신 없을 거야. 이런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한 이유가 그저 내가 초보다 하고 TMI를 날리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초보 운전 표식은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에게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하죠. 그런데 이런 초보 운전 표식을 어떤 모양으로 할지 땅땅 정해버리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스티커가 저마다의 개성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부는 폭력적 자극적인 어휘들로 불쾌감을 주거나 더 나아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욕설 등 혐오감을 주는 부착물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긴 합니다. 5년 전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처럼요. 그러나 혐오감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판단하기 모호하다 보니 불쾌감을 주는 문구들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 기분 나쁜 문구들 많으니까 딱 통일해버리자는 거야? 하면 이유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초보 운전 스티커들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부착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죠. 초보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아직 운전과 도로 상황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는 초보 운전자의 사고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약 20% 높고 도로 위에서의 시야 폭도 경력 우전자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 표식으로 초보 운전자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려 주변 운전자들의 배려와 방어 운전을 유도하는 일은 도로 위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죠. 이 표식들이 쉽게 잘 읽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표식이 더 잘 읽히나요? 이렇게 글자가 많고 그림까지 섞여 있으면 한 번에 읽기 어렵겠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양식을 단순화하고 기호화해 한눈에 쏙 들어오는 표식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면허를 취득하고 3년 동안은 빨간 A가 그려진 딱지를 붙여야 하고 영국은 임시면허와 초보 운전 표식 모두 뚜렷한 색과 모양의 규격을 법으로 정해놨죠. 일본은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초보 운전자라면 모두 법에서 정한 초보 운전 표식을 차량 앞 뒷면에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이 나뭇잎 모양의 표식을 붙이지 않고 운전했을 경우 4천엔, 우리 돈 약 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죠. 또 주위 차량이 표식을 단 초보 차량을 배려하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무리한 끼어들기나 위협 운전을 하면 이것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초보 운전자 표식을 규격화하고 부착을 의무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초보 운전 표식을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죠. 초보 운전, 커다란 네 글자의 크기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당시 개정 법률화 심사 보고서에는 초보 운전 표지 부착을 통해 타 운전자에게 초보 운전자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 당시 목적도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도입 4년 만에 이 법안은 폐지됩니다. 표지를 보고 오히려 초보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무시하는 행태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였다가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후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운전자들은 일부러 스티커를 붙여 초보임을 알릴 필요는 없다고 추천하곤 하죠. 이런 이유에서 표식을 규격화하더라도 의무 부착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국회 입법 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초보 운전 표지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는 착구를 위한 장식이 아니라 초보 운전자와 베테랑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한눈에 보이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더 많이 볼 수 있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